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맛집 편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은요 자 여러분 안에 너무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잘 보이시죠 라이스 앤 브레드 레스토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요 시카고 컵스 경기장과 굉장히 가까운 좋은 로케이션에 있는데요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라이스 앤 브레드의 아주 맛있는 한국 음식들이 있다고 해서 맛을 한번 보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슈앤피플 특별 게스트로 제가 또 새로운 게스트를 초대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진이즈입니다 저는 여기가 반가운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문화를 좋아해요 특히 그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놀랄게요 당신이 맛을 가지고 왔어요? 네 정말 놀랄게요 들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맛보는 거와 또 우리 넌 코리안의 입맛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 리뷰를 보고 와서 더 맛있게 드셔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라이스 앤 브레드 맛보려고 점심 굶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스타빙 수준이에요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그 유명하다는 그 음식들만 저희가 오더를 해서 지금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렛츠 투 클랩 원트리 오케이? 원 투 트레이 대박이다 소울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맛있어 보인 것 같아요 와우 알아요 저의 손으로 가고싶어요 와우 후우 와우 와 지금 뭐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예요? 크리스피 터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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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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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앤 브레드의 사장님이시자 직접 요리하십니다. 박수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저희 라이스 앤 브레드가 60년 된 레스토랑입니다. 이름에서 나름대로 알려진 레스토랑인데 원래는 아메리칸 블랙퍼스트가 전문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는 메뉴가 브런치로 옮겨가면서 메뉴를 조금 더 다양화를 했는데 이 메뉴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메뉴는 이름이 아쿠타까와라는 메뉴입니다. 아쿠타까와. 아쿠타까와. 이거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아쿠타까? 미국 사람들도 매운 걸 좋아합니다. 한국 음식의 매운맛. 미국의 매운맛하고 한국의 매운맛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스퀴즈 비빔밥이거든요. 오징어 비빔밥이네요. 네. 오징어 비빔밥입니다. 한번. 우와. 한번. 네. 오징어 비빔밥인데 한번 드셔보시고. 네. 네. 한번 평가를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쿠타까와. 아쿠타까와. 예스. 여기. 여기. 쇠하면 죠, 고소는 그냥 supervision 딱 그래서 그를 넣은 우린 라면을 넣어 소스에 넣어 그냥 육식으로 소스에 넣어 모든게 그것들을 물어줘야 아주 맛있다 이 맛잇 고소 고소 고소해 좋다 아주 맛있다 그를 넣어 많이 넣어 어떻게 구필이에요? 나머지 말이야 hinter어 그거 얘기해 네, 너무 크림해요! 네, 크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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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어! 그리고 비어 스프러가 들어있어요 저는 비어 스프러가 좋아해요 저는 비어 스프러가 좋아해요 저는 비어 스프러가 좋아해요 네, 네 저한테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좋아해? 좋아해? 네, 좋아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좀 더 맛있네요 좀 더 맛있네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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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요 나 왔어요 네 뜨거워, 뜨거워 절꼬를 해봐서 그런지 가볍게 가볍게 맛있어 이렇게 난 후에 빠져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반에 오징어, 양파, 파, 당근, 고추장 소스 반에 오징어, 양파, 파, 당근, 고추장 소스 그 다음에 고추장 소스 고추장 소스인 것 같은데 맵지는 않아요 괜찮아 아니요 저것도 정말 naar contrôle 너무 향이 안 나요 아니요 약간 오징어 볶음 오징어덮밥 느낌인데 dolソース에 들어 있어서 엄마 해동하면 może 돼? dolsいた algunos 달것하고 고추, 고추, 빠삭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는 이 들 endroitgame 조금 récupGod illar 나 your favorite 소스 아, 그렇지? 좋지 나는 이 소스 좋아해요 음흠 너무 달콤해요 그레이비를 좋아해요 저도요 너무 맛있어요 와우 정말 맛있어 뭘 원하자 근데 제가 맛집 여러 곳 다니면서 느낀건데 다 맛있는거 같아요 진짜 우리가 맛있는데만 짜서그래 솔직히 너무 빨리 나왔다 천천히 드세요 와우 이게 저희 대표 매니처의 갈비버거입니다 갈비버거 와우 소반에 페리나 떡갈비 코리안 스타일이에요 갈비버거에요 WGMTV 아세요? 당연히 저희 시카고 베스트 햄버거에 나와요 와우 와우 안에는 떡갈비 너무 맛있겠다 우리 이거를 갈로 좀 자를까요? 이제 이거 좀 먹어볼래 와우 음 음 음 음 너무 크리스피 아주 크리스피 오우 정말 크리스피 네 너무 크리스피 사실 이건 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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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치킨 헐리 한국의 크리스피 그리고 비빔빵 비빔빵 토푸 비빔빵 비빔밥의 파티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그가 완전 완벽한 것 같아요 근데 비빔밥의 파티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그의 파티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네 게임이 너무 좋네요 게임이 너무 좋네요 라이스 앤 브레드의 비빔밥은요. 다른 데와 다르게 여기 이렇게 맛있게 양념이 되는 토프가 들어가요. 그쵸? 토프가 어디에 절여져 있나봐요. 양념이 양념이 됐어요. 드립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 참. 그리고 다른 비빔밥과 다른 게 고추장. 고추장이 안 들어갔어요. 고추장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양념이 돼 있는 거겠죠? 그만큼? 고추장이 없는 만큼. 다 됐어요. 고추장. 다 됐어요. 토프. 좀 드세요. 도부랑 같이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고추장은 어떻게 이렇게 먹어요. 도부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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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전. 미국인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도 좋아할 수 있게끔 휴전을 하신 것 같아요. 한국 전통 비빔밥은 고추장이 들어가서 좀 매울 수도 있고 한데, 고추장 소스 대신, 발베큐 소스인지, 약간 스윗하고, 네. 스윗한 발베큐 소스를, 잘 달해. 두부를 그렇게 거기에 양념을 튀기신 것 같아요. 그 양념과 함께, 믹스해서 먹으니까, 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맛이네요. 미국인들도 좋아하는 맛. 음. 음. 너무 따뜻하고. So good. I like the sauce. It's sweet. It's not spicy. Like, your normal 비빔밥 that you put the kojujun, you put the sauce on. Yeah, yeah, yeah. But I like this one. You like this one? Yes. Now I'm gonna start eating my 비빔밥 with this. With this. With this. With this. 저희는 지금 rice and bread에서, 맛있는 비빔밥과, 또 여기 이제 그 이거 불닭이에요. 그 다음에, 떡갈비가 들어가 있는, 이게 햄버거. 완전 궁금해. 저희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좀 즐기고 싶은데, 음식이 나와서 식기 전에 빨리 먹어봐야 한 번. 나 이거 먹어볼래. 그래서 빨리 다 먹어보고 싶어요. Try this one. 음. 음. 사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네, 시원하셨습니다. 우와. 너무 맛있어요. 어머. 이거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불닭이 막, 엄청 매워서 막, 막 이렇게 정도로 맵지 않으니까, 누구나 다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여기, 미국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네. 맛있는 매운맛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운 정도가 사실은 더 맵게 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또, 다른 매운 소스를 더 넣죠. 근데 이게, 적당하게 맛있게 매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적당하게 맛있게 매워요. 네. So good. At first it kind of sweet, but then like the spice kick, and it's so good. So good. Oh my god. 그리고, 이게,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외국인들한테는, 왜 좋은지 알아요? 뼈가 없어서. 그쵸? 뼈 없는 닭 진짜 좋아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또, 굉장히 저희가, 그 애프탈저릇 좀, 손님들한테 많이 좀,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가, 파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보통 파전 그러면은, 동그랗게 아주,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이제 좀, 외국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려면, 칼로 썰어갖고 나오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팬에서 일단 한번 굽고, 그리고 나서 그릴에서, 그걸 한번 더, 다 찢어가지고, 그니까, 칼로 잘라내는 거랑, 찢는 거랑 다르거든요. 아 그쵸. 그릴에서, 스펙츄러로 찢어주면은, 굉장히 크리스피해지는 게 많아집니다. 아 그래요? 불에 닿는 면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외국 사람들한테 주면은, 먹기도 편하고, 찢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크리스피하고. 맞아요. 그런 메뉴들이 좀 있죠. 그니까, 좀 한식도, 외국 사람들한테 먹기 좀 편안하게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 안 묻혀도 되고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비빔밥이, 원래 비프 비빔밥이, 그게 오리지널이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게, 두부비빔밥입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베지테리언들이 많잖아요? 네. 사람들도 좋아하고, 일반 사람들도 좋아하고, 고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토플 비빔밥 먹게 되면은, 좀 더 편안하게, 베지테란들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스파이시 애까네. 이거는, 레귤러 애까네. 포크 애까메뉴, 이게 오리지널이거든요? 네. 이것도 돼지고기를 만들 때, 저희가 이제, 그 오븐에서, 미리 한 1시간 반 정도를 또 굽습니다. 따로 저희가, 양념을 해가지고, 썰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드셔보세요. 우리나라 짬뽕하고 좀, 오! 진짜야? 오! 더 맛있을 거예요. 저희는, 육수를, 사골 육수를 쓰기 때문에, 네. 드셔보세요. 오! 후라이 해볼게요. 음! 음! 진짜, 진짜. 이 면은, 면은 칼국수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면은 칼국수인데, 면은 칼국수인데, 면은 칼국수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짬뽕맛 느낌이 더 나요. 이제, 오! 이 면은 그러면 다,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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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빼지 않게. 아, 오케이. 근데 이렇게 생긴 면은 처음 봐요. 시카고에서. 아, 네. 네. 오, 도와줘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육수를 맛볼게요. 육수가 끝내줄 것 같아. 사골 육수라고 하셨죠? There's a saying, that if you don't slurp, it means the food, it doesn't taste good. Right. So, you need to like, slurp that. Yeah. Noodles and that broth. Uh-huh. And then that, that tells the chef, that his work is really good. Right. This is really good. It's pork ramen. It's pork ramen. Really good. Yeah. Oh, 감동해요.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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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Ha, ha, ha. It's very tasty. So, we'll try to eat it. Oh, I'm going to eat it. We'll eat it. It's very tasty. You can eat it. You can eat it. You can eat it. It's very tasty. 떡갈비 떡갈비 떡갈비의 풍부를 얹어내줍니다. 와우. 음! 어떠세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이 떡갈비 자체가 안에 양념이 다 되어있고 안에서 육즙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군침 중이죠? 오마이갓. 안에 치즈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거 뭐예요? 깜짝. 너무 맛있어. 오마이갓. 지금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나와요. 어떤 치즈는요? 어떤 치즈는요? 스위스 치즈. 내 좋아하는 치즈. 스위스 치즈와 이 치즈는 정말 좋은 맛이에요. 스위스 치즈는 제 좋아하는 치즈예요. 스위스 치즈. 일반적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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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미국 치즈. 네. 네. 치즈 치즈인데, 떡갈비가 어떻게 빵이라는 걸 사용하는 건가요? 이 떡갈비? 이 떡갈비, 이 떡갈비? 아, 베이브 마이갓. 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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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서 운전하시다가 스탑 바신분들이 먹는거 보자고 다 쳐다보시던데? 다 쳐다보시던데? 볼륨이 되겠네요. 이거는 이름이 떡갈비 버거인가요? 아니요. 갈비 버거인데, 저희 레스토랑 이름이 Rice & Bread 그래서 R&B 버거에요. R&B 버거 그냥 갈비 버거라고 하고, R&B 버거라고. 그러니까 R&B 버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손님들이 갈비 버거라고 하고 계십니다. 코리아는 갈비 버거로 하셔도 되고, 미국인들은 R&B 버거 오동 하시면 되겠다. 맞아요. 저희 이제 시그니처 버거죠. 오~~ 역시. 시그니처 버거래요. 너무 맛있다. 너무 다르네요. 진짜. 음~~ 아니 이렇게 맛있는 버거가 놔두고, 왜 프랜차이즈 버거가서 먹어요? 이걸 먹어야죠. 저는 여름할 것 같아요. 음. 일주일 내내 오세요, 여기? 저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떡볶이. 저희 사장님께서 우리 막내 피디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막내 피디만 먹으래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부숴보세요. 이 죽는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게 가장 한국인이신가요? 그렇죠. 특히 어른들에게 들어있는 고생이 정말 사랑하는거죠. 학생이 뛰어들고 떡볶이 그리고 라면을 맛있어. 조금 매워? 오. 조금 매워? 이제 이렇게 막 불편할 정도로 맵지 않는데 맛있는 매운거 Let's try. Here we go. It's delicious and spicy. Try. Not a highlighter. 떡볶이는 원래 스파이스 해야돼요. 스파이스 안 하면 안 돼. 엄마가 해준 떡볶이랑 맛이 똑같아. It's really yummy. It's really yummy. Yummy yummy. Do you try it? Where's mine? Where's mine? Oh yeah I had it. So good. That's spicy for you? That spice I can take. Not too spicy. And tofu as well. It's like seafood. It's like seafood. Oh it is fish. Oh it is fish. It's like seafood. It has a fish taste. Wow. Wow. I love it. I love it. It's really good. It's spicy. Not too spicy. Not too spicy. No I really. 나 너무 좋아 우리 라이스 앤 브레드로 2행시 하면 어렵겠죠? 라면 먹고 싶다 이 놈의 새끼야 나 지금 밀리고 있어 앤 앤드 그라고 난 뭐죠? 부 부이 연결이 안 되잖아 부이 하고 레알 들어와 끝 마무리 너무 어려웠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레알 레알 means real 들어와 말은 되네요 말은 되죠? 왜 했지 근데 이거 갑자기 라이스 앤 브레드로 저희가 6행시를 했는데요 오늘 정말 숨겨진 맛을 찾아서 왔는데 진짜 숨겨진 맛을 보물을 찾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이 순두부까지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 라이스 앤 브레드가 비와이 오비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맥주, 소주, 양주 비와이 오비 뭐 갖고 오셔서 여기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메뉴 하나씩 다 한번 시켜서 드셔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때요? 어때요?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그리고 와, 와, 우리 친구들을 와요 놀랄게 될거에요 너는 안가워 내일은요? 내일은요? 내일은요 아니요 근데 워싱턴 클럽이나 뭐 여기 와요 그게 BYOB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 저요? 저는 이제 여기 아까 전 여기 단골이 되어서 결심했습니다. 아 사장님이 뒤에서 보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여기 처음에 저 메뉴부터 밥부터 비임밥, 아쿠타카 정말 인상에 많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닌 이 머나먼 이국당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음식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저희 대한민국 음식은 정말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재료들과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 이 음식은 오로지 한국인만이 만들 수 있는 음식이에요. 네. 오늘 이래서 이슈앤비플, 라이스앤브로이드에서 여러분들께 맛있는 음식들 소개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Say bye, guys. Bye. 감사합니다. 박수. Buong評 Bene Bob 또이.. 첫 번째에 이